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로 리플을 꼽았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코인원은 2,20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리플이 22.9%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더리움 18.8%, 비트코인 15.2%로 각각 2,3위를 차지했습니다. 리플이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을 꺾고 1위에 오른 요인은 최근 리플의 송금 기술인 엑스커런트 솔루션이 해외 송금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며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엑스커런트는 국경관 송금 시 달러 등의 법정 화폐를 전달하는 리플의 플랫폼으로 수많은 은행과 기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연구소 리플랩스를 통해 최근 결제 플랫폼 엑스레피드를 출시하며 기술적 진일보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엑스레피드는 법정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 리플을 송금합니다. 예컨대 미국에서 달러를 리플로 바꾼 뒤 일본 거래 사이트로 송금하게 되면 엔화로 바꿔 수치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올해 말까지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은행이 12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코인원 원화 마켓 및 BTC 마켓에 상장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코인원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 33명을 추첨해 관심도 1위 암호화폐로 선정된 리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위 암호화폐로 선정된 리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